입 전문 누구였지 로나 립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손으로 액기 손가락으로 이제 오늘은 그렇게 진하게 해야 되니까 그 여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보도록 근데 벗기고 있으니까 손으로 살짝 약간 색칠 공부하듯이 라인이 선에 따라서 아 긴장된다 희 ultra 씨 그렇게 진영하는 건 처음 봐 baş ferry를 하셨으면 안녕 사장해 되니까 말로 올게 그래? 너도 말 놔, 그냥. 그래. 어, 그래. 어차피 한 살 차인데 말 놓고 친하게 지내야지. 보라 선배님 메이크업 하셨을 때 친하셨으니까 모르는 분 나오면 자신 있다고. 맞아, 맞아. 친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다음에 안 친한 분 나오셨을 때 한번 해보죠, 그럼. 아, 베이스 쉬네! 아, 베이스 쉬네! 긴장 풀고.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달아야. 본인은 더 긴장한 거 같아요. 괜찮아요, 긴장 좀 푸세요. 계속 공격해, 계속. 아니, 오빠가 입술을 처음 그려보거든? 할리키는 굉장히 치명적인 게 포인트니까. 긴장하지 마.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는 말 같아. 얼굴 생각이 안 돼. 달아야, 긴장하지 마.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형? 자, 어디 볼까? 그러면 치명적으로. 치명적으로. 그럼. 자, 긴장 풀고. 이제 드디어. 자, 간다. 긴장하지 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 자기 체면인 거죠?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 자기 체면인 거죠? 긴장하지 마. 긴장하고. 긴장하네. 참나. 잠깐만, 먼저. 오빠 손 씻고 왔거든? 그렇게 붓에 붙여서 이제 결국 손으로. 갈게. 긴장하지 말고. 지금 여덟 번이겠군요. 긴장하지 말라고. 지금 여덟 번이겠군요. 평소 닦지 않은 눈빛이. 뭔가의 느낌이 좀 소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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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줘. 아. 망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아. 아, 불안해 그냥. 다 된 그림에 물감 뿌리네요. 애들 말 듣지 마. 긴장하지 마. 자, 긴장하지 마. 지금 열두 번 나왔어요. 다리. 다리. 매력 어필이에요. 러브 이슈요. 러브 이슈요. 러브 이슈요. 아, 다리 찍기 좋아. 아, 오늘 매너다리죠. 매너다리. 저런 매너다리. 신비년 매너다리. 저런 거에 숙성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오른쪽. 오른쪽 허벅지가 지금 부들부들 버리고 있어요. 안무하는 것 같거든요, 살짝. 너무 귀여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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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갛게 해줄까? 응. 이 레드리븐은 또 강렬한 게 포인트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 다라는 무슨 색 제일 좋아해? 평소에? 음. 오렌지.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아, 우리 손에. 재밌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이야? 오. 진짜. 뭐야. 저번에 보라 선배님 나오셨을 때 팀에서 그러셨다 했는데. 선수예요,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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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넘겨도 돼? 머리 넘겨도 돼? 보물을? 네. 위부를 하는데 머리를 왜? 머리를 입다가 이렇게 할 거거든? 이렇게. 아, 귀여워. 오, 귀엽다. 간직해도 돼, 이 모습? 간직해도 돼, 이 모습? 간직해도 돼, 이 모습? 오. 오. 자, 이제 막 안꽂히는 무리수들이 막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막. 오.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오. 얘 너무 애기같이 가까이서 보니까. 할 거 없으면 나와도 될 거 같은데요, 형? 오. 오. 선수.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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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Conservative.